가지야 맘마 먹고 좀 자든가 해야지. 계속 잠만 자면 어떡해. 아침 먹은 다음에 계속 잠자네. 그래도 지금 자다가 할미가 가지야 이러면서 말 시켜주니까 또 저렇게 꼬리를 흔들고 반기네요. 엎드려서 자다가 오전에 너무 자서 제가 말 시키는 거에요. 맘마 좀 먹이려고. 배가 안고픈가? 가자. 맘마나 간식이나 좀 먹고 자. 할미가 닭가슴살 줄게. 까지? 꼬리는 흔들면서 안 내려올거야? 응? 꼬리는 신나게 흔드는데? 까지? 좋긴 좋은 건데? 까지야. 그냥 그러고 있을래? 그럼 좀 있다가 니가 생각 바뀌면 내려와. 알았지? 안녕? 까지 지금 자고 내려와가지고 사미한테 마사지 좀 받고 그래도 안 일어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. 까지 얼굴 좀 한번 볼게요. 코도 골골골골 골골골 해요. 꼬리는 계속 살랑살랑. 기분이 좋은가봐요. 기분이 좋은가봐요. 아직 일어나면 할미가 닭가슴살 줄게. 좀만 쉬고 일어나. 근데 이러고 한참 있어요. 바지는. 근데 또 마사지 해주면 더 한참 있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얘 키 크려고. 아직 키 더 커야지. 가지 키 더 커야지. 그치? 가지야. 아직 더 한참 누워 있어야 돼. 가지 그러면. 아이고 저 꼬리. 팔랑팔랑 좋아. 가지야. 그렇게 좋아? 가지야. 가지야. 아주 신나면은. 눈 감고도 코리를. 아이고 귀여운 녀석. 아주 웃으면서 있어. 어머 얘 얼굴이. 지금 미소 짓고 있어. 아이고 아이고. 눈도 뜨고 귀도 쫑긋. 자지도 않으면서. 가자 그럼 좀 쉬고 일어나. 안녕. 가위바위보. 라이저. 샤이라고. 그렇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